안녕해, 층이들! 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층층이는 오늘 미팅을 갔고 미팅을 가서 늦게 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손님을 초대했거든요. 바로 뮤지컬 배우들입니다. 지훈이랑 희원이랑 디케이 이렇게 세 명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밥도 먹고 수사를 떨기로 했는데 원래는 제가 오늘 일찍 끝나면 코스트코 가가지고 약간 맛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집에다가 막 이렇게 예쁘게 깔아놓고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필 제가 오늘 쇽뷰 촬영이었던 거를 깜빡한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부랴부랴 어제 제가 쿠팡으로 오늘 할 음식들을 막 시켰거든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파스타랑 얼마 전에 저희 라이브 커머스 때문에 제가 에어프라이어 오븐을 협찬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통닭구이를 해먹었는데 진짜 진짜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요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번 준비해볼까요? 외충이들! 일단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식탁보를 샀어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근데 초록색으로 살 걸 뭔가 조금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빨간색을 산 거를 후회를 했냐면 제가 회사에서 이런 산타 친구들을 집에 가져왔거든요. 소품으로 근데 문제는 얘가 빨간색인데 얘도 빨간색이니까 뭔가 너무 새빨간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시뻘겄죠? 여기를 봐도 빨갛고 저기를 봐도 빨개요. 가장 먼저 이 통닭구이를 하려면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우유에다가 이 생통닭을 넣어놔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통닭이 이 호수가 있는 거예요. 주문하려고 보니까 일단 저는 9호를 9호 생닭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크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통닭에 번호가 있는지 몰랐니? 보면 얘는 냉동새우여가지고 그리고 흰다리새우살 이거를 또 구매해가지고 물에다가 지금 불려놨고 양송이는 제가 씻어가지고 다 썰어놨어요. 버섯은 많이 들어가야 맛있기 때문에 많이 썰었습니다. 저는 샐러드에 넣을 거기 때문에 몇 개 씻어가지고 잘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새우가 말캉말캉해지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껍질을 떼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만 쏙 뽑아서 깨끗하게 만들겁니다. 이렇게 파스타 재료 준비가 완성.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딸기 딸기를 올려줄게요. 닭은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우유에다가 지금 한 30분 이상 담가 놓은 것 같고요. 얘를 이제 물로 한번 씻은 다음에 올리브 오일에다가 소금이랑 후추 이거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허브마솔트를 사긴 했는데 일단 이거를 잘 발라가지고 한번 구워볼게요. 다 썼네. 깍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유 기왕이면 허브맛이 나는 게 낫겠죠? 이거를 뿌립니다. 골고루 왔다. 왔다. 잠깐. 이걸 열어보면 이런 판무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닭을 꽂아서 걸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죠? 제가 빨간색 옷 입고라 그랬거든요.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빨간색입니다. 하이! 하이! 나 브이로그 찍어. 어머 세상에 나. 아 그럼 전화도 안 받아. 나도 빨간색 입고 오셨나요? 그럼요. 준비했어. 저는 헤어맨드까지 준비했다고요? 기다려봐. 꽈배기를 사왔다고? 아니 김준 진짜 어렵다니까? 우와. 짱짱이지? 짱짱이지? 도라! 지훈아 이것 봐. 통닭 도라. 불쌍하다니 맛있게 먹을 거잖아. 그렇긴 한데.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껍이 이래서 왔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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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하이! 드레스 코드 뭐야? 아니 나 갖고 왔어. 아 제발 믿고 와야지. 입고 와야지. 뭐 하는 거 해야지. 아니 나 갖고 왔다고. 그럼 안 되지. 제가 어떻게 다 입고 와야 되는 거야? 여기 앞에서라도 입고 와야 돼. 아 근데 시선을 봐주면 왔는데 언니는 왜? 존재해야 돼. 별론데요? 별론은 헬스 코드 입을게요. 기다려봐. 내가 갖다 줄게. 이거 빼봐. 우와 야 이쁘다. 초록색도 빼줘 내꺼. 뭐야 나만 초록색이야. 주인공이나 언니 집주인이니까 우리 초록색 해. 선착순 한 명이야. 아 나 나. 어 나 나 나. 우리 예쁘지 않아? 어 나 나 나 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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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 조심 조심히. 오 이거 하고 있어. 내가 다 한 번 더 하시길 바랍니다. 오 이거 하고 있어. 칠리 소스. 칠리 소스. 내가 이렇게 해. 야 내가 한 번 주지 마라. 아 너의 장관 끝 맞지? 너가 너무 좋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다 먹지 않게 해줘. 이대로 이거 봐봐. 잘 나. 그렇다고. 그렇다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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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친구들이 라이브 여기있어? 내가 호기한테 어딨어. 앉아. 어? 아, 나 잘 치고 있잖아. 고마워. 그거 너무 좋아. 어, 혜진이지. 아, 나 이거 미스 만들었어. 내가 일하러 와줘. 보여야 돼. 그냥 먹어보자. 발라도 있어? 혜진아. 오, 내가 계란을, 계란을 사는데. 와, 비주얼 보소. 와, 비주얼 보소. 근데 너무 옆에가 비어있는데? 좀 놔야겠지? 괜찮아? 응, 괜찮아. 됐어?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보여. 역시, 마법의 가루. 와인 볼은 없지? 응. 아, 맞아. 아, 빨리 이걸 따보자. 그래. 아, 이거 시야 너무 가려줍니까? 이거 하고 사진을 찍어. 이렇게 좀 놔둬. 됐어! 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재밌는 거야. 이거 만나? 음! 약간 종이 순살 기계야. 응. 어, 근데 언제까지 걸리고. 삶 너무 좋아. 응. 새우? 응. 새우 너무 맛있다. 맛있지? 새우 진짜 맛있어. 아, 잘 뜯네. 닭다리 좀 뜯어보셨네. 왜 안 뜯어져? 춤춘 거 참 봐? 여기 회사에 올라가는 것도 있어. 왜 이렇게 줄 타고 산다가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요. 케이크 타임. 우리 소원 밀어요. 소원 밀어. 예전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넌 천주교 신자로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최윤리와 기반이다. 행복하게 일하게. 모두 부자 돼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1, 2, 3. niñ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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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ño. coworker yajnone. niño, anak. act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